아, 족발 색깔 나온다 이제 어우, 술 땡긴다 아, 오신다, 오신다 졸라겐도 듬뿍 맛있어, 졸라겐도 듬뿍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야, 빨리 저,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 일단은 아까 저쪽 저장고 있지? 저, 저쪽 저장고에 족발 있어 네 다 들고 와야 돼 감사합니다 야, 이거구나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이야, 모자긴 했다 이거 오우 씨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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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5kg, 5kg, 50kg 해당하면 15대는 50kg 이게 하나야 5kg, 2개, 10kg 뭐야? 킬로그램 나와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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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보니까 이제 알겠지? 네 이게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데요, 선생님 하나당 10kg야 네 나중에 3개 간 수술도 들어갈 거야 이야, 이렇게 많은 닭발을 처음 보네 잠깐만 됐어 됐어 안 들어가겠네 때로 죽여도, 그렇지? 하나 다는 안 되겠죠, 하나에? 하나에? 징그럽다 이야, 이거 해먹을 거 생각하니까 설렌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잖아 이거 네 여기서 물로 헹그나 봐 아 됐다, 이제는 소 소 둘로 나눴네? 선생님, 하나 부족에 너무 많이 빨가지고 흰 물 빼기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다 됐다, 다 됐어 예 약간만 세워, 조금만 더 더 약간만 기울어놓고 전불 틀어놓고 가면 돼, 우리가 됐지, 선생님 수돗꼭지 조금만 더 이쪽으로 됐어 아, 이제 틀려야 돼 지금은 세게 틀어 한 번, 쏘다 완전히 쏘다 버려 아, 치과 국가 잘 나갑니다, 선생님 그쪽 소스로 오니까, 이제 응응 3분의 1씩 삶아도 돼 그리고 번져 내부였는데 어 안 볼게 바닥에 눌러붙지면 안 됩니다 예 와, 그거 한 번 뒤져버렸다고 지금 다시 끌어오르는 거 봐라 오, 마 하나 꺼내봐 으아 됐어 됐어 불 꺼 불 꺼 다스백 스톱 좋아 자, 이제 번져 퍼포먼스 컷 오 좋아, 좀 더 오, 색깔도 색깔도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이고, 태닝이 잘 됐네 아니, 벌써 냄새가 달라요, 지금도 아까는, 아까는 막 눈잎네 많이 나는데, 지금 구수완내 나는데 네 야, 빨리 씻어가면서 옮겨 옆에, 옆에 칸으로 옮기면 돼 옆에 칸, 씻어서 여기다 담아서 이걸로 한 번 닦아야 돼 세제 필요 없죠? 아, 필요 없죠, 세제 필요 없죠 야, 칼빈 네 야, 칼빈 야, 칼빈 야, 칼빈 아, 너 아, 너 엉덩이 왜 이렇게 주저앉은 거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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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의 뭐 체리나 팬티인데, 뭐 완전히 3,4인데 오케이 야, 저 밑에, 칼빈 여기, 밑에, 여기 어우, 깨끗했어, 야 앞으로, 마무리를, 캘빈이 하는 거로 아, 내가, 내가, 내가 캘빈이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둘 열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아, 족발, 이제 팔까지 들어간 줄 알았네 헷갈려, 이제 내 팔 보면 헷갈려, 이제 내 팔 보면 내 팔이란 것도 너무 흡사해 조그만 셋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넌 둘 둘 셋 셋 셋 넌 둘 첫 번째 운동 꿀 환발 신음 무대 4개 뜹니다. 이게 뭐냐면 족발 삶은 시간장이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한번 끓여서 족발 싹 꺼내고 남는 국물을 정제하면 이렇게 시간장이 되는 거야. 엄청 많아요, 선생님. 우와, 벌써 먹고 싶다. 파이어! 와, 이야, 미친다. 이야, 족발 냄새가. 아, 이거 그냥 못 봤는데 확을 노네. 아, 족발 색깔 나온다 이제. 네. 이거 내일 2시간만 더 끓이면 되겠다.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반. 신청하는 거. 신청하는 거. 신청하는 거. 네, 언니. 아직 못 드세요. 어디 가서 신고 좀 해주세요. 노동청. 경찰서에. 와, 9시가 진짜 다 됐네. 괜찮은데? 그렇지? 네.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양념은 그럼 선생님 닭발. 양념은 어차피 1시간 후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먼저. 선생님이 형수님 한 포차에서 만나신 거죠? 뭔 소리야. 나 IMF 때 망했어. 아, 선생님도 망했었으셨어요? 그거로 해서 IMF 때 쫄딱 망했지. 그걸 식당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어. 한신이 하신 거지. 야, 그런데 한신으로 딱 이루어진 게 또 대박이잖아. 이게 3개째지? 네, 여기까지 하면 3개째입니다. 이게 다 껍데기거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상태가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이게 싹 벗겨진 상태라 깨끗한 거야. 아, 악수 많이 하네. 악수 너무 많이 하는데. 오, 깨끗해진 것 같아. 이게 끝났어요. 다 이제 뽀얘졌습니다. 귀여워. 뽀용뽀용.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 무섭다. 손이 이렇게 많으니까 무서워. 지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오, 쉬워. 이게 잡내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붙여놔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한번 삶아서 하는 거 하고 안 삶아서 하는 거 하고 맛이 확 달라져. 오, 퍼지자. 끝. 아유, 야. 여기 내리면 안 되잖아. 여기 놓아야 돼, 여기 놓아야 돼. 여기 놓아. 끓이면서 계속 해야 돼. 30분간. 네. 이거 고추 넣어. 한 넣고 하세요? 고추 넣고 30분. 네. 봐봐. 그렇지. 그래서 1kg, 1kg 양쪽으로 나눠야 돼.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찾아갖고 1.3kg씩. 고추 따갖고 2.3kg씩 해갖고 반씩 다다다다닥 잘라. 이거 끝나고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걸요? 와, 이거 진짜 일만 해. 이렇게 얘기했어. 동원아, 동원아. 제가 말도 안 하고, 일만. 일만 해요, 여기. 자, 고추 투입! 아, 좋다. 됐어. 계속 뒤져 끓일 거 없어.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는 끓이고. 어. 누가 뭘 가르쳐. 난 충분해. 내가 진하의 것. 더 불만해. I like it. 모두 따라해. 이게 뭐 어때? I like it. 나 바라바라 날 바라봐. 야,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야 되고. 물잖아, 바로. 선생님,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다 물는데 않아, 파다. 파는 아직 안 돼. 파는 아직 안 돼. 저기, 저기 쓰면 돼. 오, 향 난다. 오, 향 난다.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자, 거기서 해. 자, 거기서 해가. 널 접신할 때부터 해. 응, Sow. 고추 또 한 해봉. 우에... 쇼. 아우, 숨 땡긴다. 맛있어? 맛있어? 뭔지 압니다, 진짜. 내가 볼 때 닭발에다 밥 비벼 먹을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은데, 선생님. 닭발 양념에다가. 이거 여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 확! 조 팀장님, 그 닭발에다 밥 비벼 먹는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닭발 근처에다가 김가루하고 참기름 좀 세팅해 줄 수 있나요? 아, 네네. 잘 안 먹죠, 원래? 잘 안 비벼 먹죠? 맞아요, 잘 안 먹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많이 비벼 먹을 거예요. 네, 김가루하고 참기름. 뚜껑 닫아놔. 뜸 드려야 돼. magic, 이런. 오, 오, 오. 어어, 오. 통마늘하고 청양고추하고 갇히는 소스를 만들 거거든 매워서 쟤도야 한 명 잡아와 노닥거리고 있을 거야 한 명 잡아오라고요? 네가 일시키기 좋은 놈 경환이 형! 경환이 형! 경환이 형! 백쌤이 좀 오라고 하시는데 형 다녀오세요 왜? 밀폐통 두 개에 양쪽으로 나눠서 비스토스 와! 이거 설탕이 설탕 맞추기 시작 아 그렇고 같지 않냐? 네 아 좋아요 너 좋아하지? 자 자 설탕 맞춥니다 설탕 이쪽 야 이쪽 됐어 지금 이거 먹고 선수들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매력적인데 아 향 매력적인데 갑자기 돌쇠가 되네 갑자기 돌쇠가 되네 야 이거 먹어볼래? 호연아 너도 생각보다 이러고 봐봐 이게 소스랑 먹으면 죽어 먹어요? 어 어 어 이거 벌써 됐어요? 이거 찍어먹으면 죽어 맛있어?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음 입맛이 확 돌아 신났네 이거 아 야 이거 어떡하냐 됐다 다 끊을까요? 끊어야 돼 어디요? 여기요 아이씨 다 올려놓으니까 뭐 할 데가 없구나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왜 갑자기 덥지? 서로 안 도와주면 이거 할 수가 없어 오리랑 다 섞을 거라서 네 네 깨는 여기 있다는 거죠? 저 안에 네 야 이거 바쁜 맛집 식당 같다 야 바쁜 맛집 식당 같다 영양사 게임이 양치 영양사 게임이 양치 regain 사구기 야 버킹 매일 아이 여기 지금 베 Politik 삥 안 무거워요? 힘이 좀 좋아요. 근데 우리 누가 소유씨한테 말 좀 걸어줄까봐요. 왜? 말도 없어요.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소유가 확실히 일 빠르네. 야무집니다. 야무죠? 야무죠. 줄 수 있겠지? 중간 중간. 아 중간에 넣으려고? 네. 너 오랜만이다. 자 갑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빠르다 빨라. 아 눈 따. 아. 아니 이거 저기 백팩크에서 이거 보험 처리되나? 눈이 안 보이는 지금. 그 누구도 괜찮냐고 안 물어봤네. 주방에 너무 개인주의야. 기가 막히게 설레다 진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아 우리 경표가 또 아침부터 그냥 부지런 화내 그냥 대침이. 너무 뜨거워요. 숙주는 너무 오래 대치면 안 돼. 네. 네. 지금 꺼냅니다. 우와. 그새 또 데쳤네. 대박이네. 껍데기 같은 거 딱 걸러낼 수 있고 좋지. 와 이제 놀 데가 없다. 야 승훈아. 그럼 저기 아진 렌즈에다가 큰 솥 하나 올리고 복자. 큰 솥 하나 올리고요.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선생님. 고기 그냥 볼까요? 네 고기 네. 와 엄청 많네 이거. 내보내야 돼. 평생을 세 번 씻거든. 네. 선생님 3분의 2. 3분의 2. 계속 누누누누. 더 넣어요? 더 넣어요? 다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냄비 하나 또 올려.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핫박스 또. 계속 넣어줘야 돼요. 안 돼. 안 돼. 고기. 아니 양쪽으로. 답답해. 다 맞을 거야. 왜 먹고 하냐. 한쪽은 간장, 한쪽은. 아, 저거 씨.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사건 대박이다. 와, 씨. 와, 씨. 와, 씨. 야, 이거 두 개만 나가서 다 드시겠다. 제육볶음 완성! 자, 간장 제육도. 고생하셨습니다. 오징어는. 오징어. 구워주세요. 이쪽 잘 쳐서. 네. 그리운 고향은. 오징어 양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그렇지? 네, 글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삼불고기로 가자. 이야. 늘 하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으신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물은 안 넣어도 될까? 안 넣네. 송에서 어차피 물 나와. 어우, 이 정도면 뭐. 아, 슬슬 또 맛있는 냄새 올라온다. 아, 아. 형, 괜찮아요? 어, 괜찮아. 수근이 형도 말이 없을 정도로. 어? 형님도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삽 잡으면 원래 말이 앞서지더라고. 괜찮아요, 어. 저럴 때는 안 괜찮은 거야. 선생님 최고. 고기 잔치네, 고기 잔치. gone. 전완근이 너무 아픈데? 어? 오늘 하도 막 짜고 이러여서 전완근이 너무 아파. 웰컴 투 백백컵 아 맛있겠다 다 됐다 다 됐어 우와 장난 아니다 오늘 진짜 네 와 덥다 새롭다 끝이 없네 우와 손이 불었다 불었어 너무 불었어 들어와 소연 방법을 찾았구나 자 1시간 남았습니다 저 왔다 아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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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비켜보세요 자 가지 갖고 오세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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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세요 너는 경표가 묻힐 거니까 넌 여기서 볶자 뭐 도와드릴까요? 저 다 했어요 너 무생채 해야지 아 그래요? 너 무생채 해야지 아 그래요? 게스트인데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 당연한 것처럼 준비 네 똑같이 넣는 거야 네 저 마늘 한 번만 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 쌤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그거 고춧가루 좀 넣고 다진마늘 똑같이 넣는 거야 고춧가루 음 응 자 여러분 27분밖에 안 남았어요 야쓰 콩나물 묻혀 여기다가요? 어 경표한테 물어봐 콩나물 어디냐? 또 비벼야 돼 오오 founder 볶음밥 두 번 했다가 사람 죽겄다 비빔밥 진짜 비빔밥에 사람이 비벼지겠다 와 뭐 이게? 볶아야 돼 자, 14분 남았습니다. 파트를 다 올려놓을 때도 없겠다, 오늘. 종류가. 다 넣으면 진짜 못 비비겠어요. 고기 좀 넣어줄게. 고기 좀 넣으려고. 바트 좀 줄래? 바트가 없어. 바트가 부족해. 등 바트가 부족해. 이야, 진짜 가지수 가지가지한다. 역대급이긴 하다, 이게. 아, 너무 빡세다. 아, 이거 놀 데도 없다, 놀 데도 없어. 뭐 해 놔야 돼? 야, 경환아 이거 두 개지, 이거? 어떤 거요?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어디 있어? 와, 진짜 반찬 진짜 많다. 와, 근데 진짜 오늘 반찬 몇 개 한 거야?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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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놓고도 이거? 우와, 다 올라갈 데가 없네. 아, 그러니까 메인 좀 진한 줄은 이쪽으로 놓고. 여기는 비빔밥용. 저기다, 저기다. 비빔밥용. 이것도 똑같은 건데? 아니, 그 위에 올릴게요. 이거는? 네, 그 위에 올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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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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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세다. 이거. Here we go. Here we go. 우와. 주님, 주님일 것 같아서. 본인일 거면 1인당 1kg는 아니더라도. 와, 장난 아니네. 마사지 해봤지? 네. 네. 이거 지금 하는 건 러비라고. 그거는 러브. 러브. 바베큐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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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8시간 이상. 이게 그냥 찍어 먹는 거하고 간이 된 걸 구워서 훈연된 걸 바로 먹는 것보다 달라. 너무 익숙. 너무 익숙한 냄새가 나서 지금. 마늘 가루. 마늘 가루, 양파 가루. 파프리카 가루. 소금 뭐 이런 걸 다 섞어서 러브를 만드는데. 우리는 평상시 러비 가까이 있지. 라면스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바베큐 맛이 이거예요. 볼링그윙은 무슨 역할을? 양념이 붙어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처음부터 구울 때 겉에 있던 기름이 튀겨지듯 굳듯 같이 역할을 하는 거야. 벌써 바베큐가 다 된 것 같지 않냐, 냄새가? 냄새가. 맛있겠다. 맛있게 정성이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거 뜨거워. 아, 더워. 이렇게 무식한 숫들 처음 봐. 불 너무 세면 안 돼, 이제. 네, 숯으로 이제 죽어야 돼. 바람이 여기로만 불어서. 자리를 계속 옮겨줘야겠다. 캠핑 전문가가 이럴 때는 써먹을 만하잖아. 불 떼는 건.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름, 이름. 이름 푸는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거야, 그냥.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좌측으로 붙여야 돼, 고기끼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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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숯 좀 펼칠게요. 이게 아사도 방식이지 간접열로 익히는 거니까 이제 아사도 방식을 해봅시다 뒤집어예요? 뒤집지 마요? 아 뒤집으면 안 돼. 이걸 지금 벌써 뒤집으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껍질이 말라서 껍질 되게 딱딱해져. 뒤집으면서 마무리로 가야 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보자 저거를 이게 위로 가게 뒤집자. 이거 꽂아서. 하나씩 가져와요? 거기다 놔. 쇠 엄청 뜨거워 조심하지. 이렇게 걸어. 그게 위로 가게. 다 된 것만 드릴게요. 이것도. 딱 바비큐 보현이 체질이야. 야 우리 둘이 바비큐칩 짜려도 되겠는데? 제가 다 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아이씨 눈치 빠른데?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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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이거 좀 대결하게. 어.. 아이씨.. 두 개씩은 다 걸었어요. 뒤집었어요. 오케이. 나 옷 갈아입고 올게. 네. 이제부터는 불 약해지니까 딱 맞아. 와, 색깔 봐. 색깔 봐. 어우, 지긴다, 야. 약간 입건판, 입건판 같지 않아요? 야, 지대로다, 색깔. 아, 색깔 봐라. 이제 잔열로만 하고. 이제 뒤집으면 돼. 아니, 슛 좀 더 안 넣고 됐어요? 아니, 아니, 아니. 넣으면 안 돼. 뜨거워. 다 한 거냐? 네. 마지막 거예요, 이거? 네. 형기 제대로 똑같다. 안 우와. 나중에 다시. 그래가지고 shines. 한 번 더 안 해볼까? 한 번 더 안 해볼까? 괜찮아요. 노오앤이 데다, 네. 다 먹으러 왔어요. 한 번 더. 이해하고ípade. 아주 아름다워라. 꾸기. 원래 이거 제대로 하려면 분무기로 계속 사과주스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바베큐에 사과주스가 되게 궁합이 닮았거든 윤기도 나고 달달해지기도 하고 독특한 풍미가 생기니 연기도 잘 묻고 외국에서는 거의 불문율이야. 흑백 받으니까 코팅 되네요 이걸로. 빛깔도 잘 나와요. 색깔이 갑자기 좋아지지. 이야 미치겠다 진짜. 우와 이거. 울기가 나잖아. 죽인다. 껍데기 쪽 예술이다. 껍데기 탁 탁 탁 탁 탁 나오는 거 봐. 죽인다. 천연 폭포처럼 흐른다. 고기 덩어리를 조인아 네가 잘 익은 거 순으로 해서 나머지는 또 불 있게 뒤집거나 알아서 해줘야 돼. 한 덩어리 오면 지금 짧잖아. 길게 내려놓고 반을 갈라. 그다음에 또 반에 반을 갈라. 그럼 4등분이지. 그래서 반을 갈라서 한 덩어리씩 죽으면 돼. 저기에 한 덩어리에 8조각 나오게.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2. 3. 3. 3. 3. 오셨다! 아, 아유. 중성! 이야...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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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메뉴는 약간 이국적인 특별 조리법으로 저희도 특수 조리법으로 오늘 바베큐 한돈으로 한돈 삼겹살을 준비했고 잘해! 아유! 네, 거기 식판에 샐러드 받으셔서 그다음에 고기 받으시고 샐러드요? 샐러드 여기로 줘! 이차! 반! 그렇지? 지금부터 하고싶을 통하실게요! 색깔이 기가 막히네요 쓸어야 겠다... 2 자, 이거 보십시오. 한 사람당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소스! 감사합니다. 소스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걸 다 드리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소스는 직접 뿌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 잠깐만. 오, 예. 오, 예. 네. 여기 항상 27깁입니다. 오, 그래요? 오, 67기면 나랑 몇 년 차에? 아, 또. 언제 인권한 거예요? 22년도. 그랬구나. 아, 멋지다. 파이팅! 잘생겼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시면 또 드세요. 아이고. 아, 이리야, 이리야. 네, 많이 드십시오. 간절이 아프다, 간절이 아프다. 건강도 잘 챙기세요, 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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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물집 잡힌 거 봐. 이거 진짜, 이거 고기 쓰는 것도 인정해. 아이고, 물이 터졌네요. 이게 칼질하면 이래, 이래. 아우 씨. 아프겠는데? 아프지. 아, 이거 손가락 아프다, 진짜. 형, 제 팔 좀, 팔 좀. 여기 타투 한 거 보고서요. 탔네, 탔어, 쟤는. 삼겹살 원없이 먹자는 날이라. 야, 딱 터지다, 터져. 입양 원... 아는 거 같아. 아, 정말. 아, 아, 아. 우리가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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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